하나, 둘, 셋, 넉 그리고 하나 딱 거쳐야 돼. 나는 자세가 되게 높아요. 더 낮아야 돼 이렇게는 빨리 못 뛰어. 하나,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자세를 낮춘다는 의미가 자세를 숙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딱 받쳐주고 있어야 돼 근데 자꾸 이렇게 돼 너무 높아. 이렇게 돼야지 하나, 둘, 준비 준비 내가 낮추면 되겠죠? 그렇지. 자꾸 낮춰 하나, 둘, 셋, 낮추고 둘, 둘, 셋, 넉 이리로 오면 이제 때리는 거예요 준비 하나, 둘, 셋, 넉 잠발, 잠발 지, 지, 지 이게 실수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. 항상 내가 지금 경기를 할 때 돌아서서 공격을 하기엔 좀 무리가 있잖아요 그쵸? 그러면 이렇게 경기 중에 커트, 커트 하다보면 일로 오는 공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면 내가 이 공만 공격을 잘해도 그쵸?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시합이야 커트 커트 또 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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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그렇지 잠발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걸 잘 치려면 자세가 아까 얘기했지만 낮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빨리 돌릴 거 아니에요 커트 할 때부터 높으면 공이 이쪽으로 와도 그렇죠 내려 우리가 공격을 치려면 받쳐서 쳐야 되죠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이미 늦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낮게 낮게 하다가 더 내려갈 수 있게 그래 낮게 또 준비 잠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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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봐요 그렇지 타이밍 맞춰 둘 둘 딱 그렇지 그렇게 이것만 잘 잡으면 돼요 지금은 근데 지금도 오른발이 그거보다 더 빨리 돌아나가야 돼요 그렇지 더 늦어요 이게 내가 이거 뒤로 나갈수록 확률이 높아지는 거야 커트 커트 이만큼 나가야 돼 그렇지 그 만큼 나가야 돼 커트 커트 조금 나갈수록 미스할 확률이 높아져요 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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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어 어 아 늦잖아 그쵸 그니까 팔로 스윙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 지금처럼 그치 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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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커트하다가 탁 이렇게 돌아가야 돼 다 되떡이고 죽이고 죽이고 숙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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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야 그래 그렇게 돼야지 이것만 공격 잘하면 돼요 지금은 백 백 뭐 백드라이브 돌아다 치는거 잘 안해도 돼 아 또 준비 잔발 나이스 준비 준비 또 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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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대보다 항상 빠르게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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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약간 적극성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봐봐 지은은 내가 공격하려고 하잖아 근데 시합당하면 그냥 이렇게 해 알겠죠 사실 그거는 다리를 움직인게 아니라 그냥 라켓으로 공을 친거에요 지금처럼 다리를 자꾸 움직여서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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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극성도 보여주고 그렇지 지금 잘했어요 또 적극성도 보여주고 또 또 또 그렇지 상대방보다 빨라야돼 항상 우리 준비 딱 늦잖아 뭐가 늦었어요 걔가 늦는거에요 걔가 뒤로 못 나가잖아 그러면 걔가 걸려요 그렇지 그걸 빨리 탁 돌릴 수 있어야 돼 나 나 나 나 나 나 늦지 안돌아가죠 아까 나한테 얘기했죠 선생님 저 백스윙 안하는 것 같아 안 들어가잖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딱 돌려야돼 이렇게 그 시작이 이제 커트부터 빨리 해야 된다는 거 자 빨라져야되죠 또 또 그렇지 더 돌려야지 더 자 자 자 자 잔발 또 어깨 힘 빼고 그렇지 또 다 이렇게 돼야지 이것만 잘하면 지금보다 하나 올라가는 거에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왜 내가 돌아서지 말라고 했는지 지금 여기로 오는 것도 늦어요 여기서 여기서 커트하다가 여기로 오는 것도 턴이 안돼 근데 여기로 오는 거 어떻게 도냐 그치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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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스템만 잘하면 돼 생각보다 여기로 많이 와요 그렇지 이렇게 바로 올 수도 있잖아 그치 항상 항상 준비인데 나는 내가 그냥 멈춰요 그렇지 바로 돌려야지 그렇지 이렇게 바로 돌려야지 너 너 너 너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돼야지 그렇지 그러면 실수를 안하는 거야 가까울수록 맞추긴 하지만 실수가 많고 멀수록 불안하지만 잘 들어갑니다 너 너 너 너 딱 그렇지 그냥 일점 먹는 거야 그렇지 상대방이 이렇게 주는데 이걸 공격을 못하면 어떡해 또 또 그러려면 이제 1단계 커트가 빨라야 되고 그렇지 잔발 그렇지 옳지 잘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그렇지 우리가 보면 다리를 움직이는 거 같지만 사실 얘는 많이 안 움직여요 이렇게 친다고 그게 아니라 이렇게 계속 작업을 해야 돼 그렇지 이렇게 계속 작업을 해줘야 돼 그렇지 오케이 하나 둘 둘 둘 둘 둘 딱 그렇지 다른 거 잘할 필요 없어요 지금 그리고 이렇게 서 있는 건 내가 공격을 할 때 실수할 확률이 최대 적어요 이건 너무 어렵잖아 아직 잔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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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잔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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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됐잖아요 그렇죠 지금 잘했는데 뭘 잘했냐면 칠려고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돌렸어요 알겠죠 자꾸 돌리란 말이에요 잔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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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잔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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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려요 그렇지 잘했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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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이것만 완벽하게 해도 완벽하게 해도 충분히 올라가요